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세계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두 개 더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들 치료제가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식약처가 허가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보다 앞서 개발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리제레론과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치료제로 이 중 리제레론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치료에 쓰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을 포함한 이들 치료제는 모두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 치료제가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잘 작동할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라이 릴리는 영국 GSK와 협력해 각자 보유한 항체를 섞은 이중 항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입증받은 기존 약물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신약으로 개발된 3개의 항체 치료제와 다른 점은 중증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렘데시비르의 경우 효과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덱사메타소는 장기간 투여하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데다가 당뇨병, 골다공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TBS 최영주입니다.